아, 예쁘게 한 장 찍자. 됐어, 난 안 찍어 혼자 찍어. 돌아와 봐. 화는 나는데 한편에서는 또 화내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. 그냥 또 눈 딱 감고 이쯤에서 넘어가자 싶었는데. 잠깐만. 여보세요? 아니야, 어디야? 어, 나 지금 라면 먹으려고. 내가 좀 일까, 전화. 내가 미친년이다. 성격이 팔자라고 밤낮 ISFJ 타령하며 차만 넘기기만 했더니 날 물로 보는 거다. 아니, 그. 아, 진짜 그. 볶음면에 물은 확실히 따라내야 한다. 물이 어중반하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. 지금의 나처럼. 진짜 친한 사장님이고 그 하트는 이제 그냥 뭐 장난을 삼아서 재밌잖아. 내가 그 냉면 좋아하니까. 하트 해놓은 거고. 아, 글쎄 뭐 이번 주에 저기 한 번 밥 먹자고 그래서. 아, 오해하면 안 돼. 고구리가 오해할까 봐. 알았지? 내가 너 얼마나 살아났는데. 맛있겠다. 어, 접시는 내가 세팅해놨어. 그래. 나 미련하게 참아온 ISFJ형 인간 박보글. 이제 똑부러진 걸크러쉬로 다시 태어나리라. 이거. 너 먹으라고 끓인 거 아니야. 그럼. 그럼, 화끈한 이 매운 볶음면처럼. 왜냐면, 아래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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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요.